자 이번 시간에는 피벗 테이블에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필연적으로 엑셀로 작업을 하다보면 많은 양의 데이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하거나 분석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. 이때 사용하는 것이 피벗 테이블이구요. 실제로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엑셀 스프레드 시트 프로그램이 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작성하거나 계산하거나 이런 목적으로는 좀 편리하지만 데이터를 이렇게 한꺼번에 분석해서 보여주거나 그런 데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자 예를 들면 날짜별로 지금 수강명이죠. 수강명 별 인원수를 한꺼번에 보여준다든지 수강비를 보여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. 자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. 일단 피벗 테이블의 원본이 될 데이터 범위 속에 커스를 두거나 아니면 아 블록으로 설정하거나 한 다음에 그 삽입 탭에 보면 피벗 테이블 이라고 있습니다. 이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 이라는 부분이 나타나고요. 여기에서 우리가 아 그 이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그 추구하고 싶은 필드를 끌어다 놓으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해오명 이라는 필드를 끌어서 보고서 필터 쪽에 가져다 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다 두면 자 이 형태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이 이와 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. 자 우선 보고서 필터 라는 곳에 가져다 두면 이렇게 상단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. 예를 이렇게 클릭해 보면 해원명 모두라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. 자 해원명 특정한 해원명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그것에 관련된 정보를 또 보여주겠죠. 그런 형태로 필터 하는 역할을 하죠. 우리가 앞에서 자동 필터라든지 고급 필터를 보셨듯이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자 그 다음에 열 레이블에 갖다 둔 것, 가져다 둔 것은 수강명 부분이죠. 이렇게 열 레이블 쪽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자 열의 방향이죠. 자 그 다음에 행 레이블은 등록일이죠. 행 방향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이것에 관련하여 값이라는 것은 필드들의 계산 값이죠. 합계의 값을 수강비로 정해서 나타내어 주는 것이죠. 지금 현재는 일치하는 날짜가 없습니다만 일치하는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에 해당하는 수강명에 해당하는 수강비의 합계를 보여주겠죠. 현재는 이제 일치하는 날짜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데이터 값을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원본의 값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업데이트를 할 수 있고요. 그 값에 따라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고 옵션은 나중에 레이아웃 업데이트라는 것도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그 값을 업데이트를 할 수 있고요. 자 피부 테이블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값필드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값필드 설정을 눌러서 자 현재 사용할 함수가 합계 관련된 내용을 표시를 하고 있지만은 뭐 개수라든지 평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 함수를 설정해서 값을 구할 수도 있고요. 자 그 다음 값 표시 형식에서 지금 표준이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 값의 차이, 비율, 비율의 차이, 누계, 열방향의 비율, 행방향의 비율, 전체에 대한 비율, 지수 이런 것들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그 다음에는 이 피벗 테이블 옵션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피벗 테이블 옵션을 눌러보면 레이아웃이라는, 레이아웃 및 서식이라는 부분이 있고요. 그 중에서 이제 여기 시험에 가끔씩 나오는 부분이 빈셀 표시라는 부분인데요. 자 지금 이렇게 빈셀 부분이 있죠. 데이터가 없다 보면 이렇게 빈셀이 나타나는데 그 빈셀에 뭐 열을 들면 이렇게 뭐 별 표시를 채운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부분을 지정할 수가 있죠. 자 피벗 테이블 옵션, 빈셀 표시라는 부분에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. 자 그 다음 요양 및 필터에는 행의 총합계와 열의 총합계를 현재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. 화면이 좀 좁아서 그런데요. 총합계 부분 보이죠. 열의 총합계와 행의 총합계라는 부분이 보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열 총합계 표시라는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, 제외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열에 관련된 총합계, 열 방향이죠. 이것의 총합계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. 그 다음 표시라는 부분, 확장, 축소, 단추, 표시. 그룹화 되었을 때 이제 나타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 정도 선이 있고요. 나머지는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 빈셀 표시 요양 및 필터에서 종합계 부분을 우리가 또 설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. 자 그 다음에 자 피벗 테이블에 또 계산 필드라는 것을 우리가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수식이라는 부분에 보면 피벗 테이블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 도구에 관련된 탭으로 바뀌었고요. 그래서 옵션이라는 곳에 보면 계산 필드라는 것이 있습니다. 현재 이 그 피벗 테이블에 우리가 계산 필드를 추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. 예를 들면 활용법은 이런 것입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인 비용 이렇게 하고요. 수식 부분을 수강비에 대해서 곱하기 0.2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추가를 해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자 이렇게 할인 비용에 관련된 내용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수강비에 수강비에 0.2의 금액만큼 할인을 해주겠다. 이런 용도로 계산 필드를 추가할 수 있는 것이죠. 자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피벗 테이블에서 그룹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것도 이제 그 데이터에 따라서 그룹화 설정이 달라지는데요. 지금은 이 행 레이블에 있는 데이터들이 날짜 필드죠. 날짜 데이터죠. 그래서 숫자나 날짜 필드의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그룹이라는 것을 클릭하게 되면 시작과 끝에 해당하는 날짜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. 단위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연 단위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연 단위로 이렇게 그룹화가 됩니다. 물론 이것은 이제 숫자나 날짜 서식에 해당하는 날짜 데이터에 해당하는 그런 데이터 값이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날짜별로 그룹화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. 이것이 만약에 문자 데이터라면 그냥 자동으로 그룹 1이나 그룹이나 그룹 3 이렇게 묶여서 자동으로 표시가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이죠. 그룹은 이제 그룹 해제를 눌러서 바로 그룹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. 피벗 테이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분들이 한번 눌러서 만들어 보면 대부분의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85 969 rect기 소스팅ken을 노력하다 합니다.